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글림협식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2021학년도 강민웅 활용법 3월 이후 버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3월 초에요. 촬영하는 시기는 2월 말인데 3월부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강의들을 활용을 하는가 그리고 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개념학습을 대부분 했을 텐데 개념학습이 이제 완료가 되잖아요. 완료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학습을 강민웅 선생님과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함께 듣고 열심히 공부한 걸 1월달과 2월달 질문 게시판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한 학생들이 이제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올해 수능 크게는 입시에서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수업이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일단 강민웅 활용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잘 활용을 해서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라일체 개념완성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해왔을 것이야. 그렇죠? 당연히 미진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개념 학습을 완료하시고 그리고 개념 교재에 그 워크북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워크북까지 열심히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물리학 1이 아무래도 앞부분에 뉴턴역학이라든가 특수상대성이론이라든가 연력학과 같은 고난도 주제들이 앞쪽에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앞부분 학습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서 중반을 못 넘어가고 좀 아쉽게도 앞부분에서 좌절하는 학생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개념 학습을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너무 기초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기초특강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좀 해줘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물리완 같은 기초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늦은 건 아니거든요.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하다가 지금 막힌 학생들은 기초강좌인 내일은 물리완을 한번 듣고 그리고 개념완성, 무라일체 개념완성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주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 기초가 없는 또는 물리학 1을 거의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개념을 두 번 정도 듣기를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완료한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번에 끝내겠다. 사실 그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리를 잘하는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두 번 정도는 공부를 한 거야. 다만 이제 그게 그냥 개념 강의를 딱 두 번 본 게 아니라 고2 때 내신 강좌로 물리학 1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거는 한 번 수강한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바로 무라일체 개념완성으로 시작을 했을 때 무리 없이 완강을 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처음 하는 거야. 내신도 잘 안 했어. 그런데 이제 물리학 1을 선택해서 처음 시작하는데 이게 한 번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두 번 정도 수강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2회 수강하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워크북은 기출 문제 중에서 중하급 난이도들이 모여 있는 기출 문제집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중하위 기출 문제들이 잘 안 풀리면 당연히 고난도 기출 문제들도 잘 안 풀려. 제 강좌에서는 지금은 이 특난도 모의고사가 출간이 되었지만 잠시 후에 이제 며칠 지나면 아마 이 캐스트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기출 300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기출 문제집이 기출 300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커리가. 그래서 기출 300에서는 중상급, 상급 그리고 킬러 난이도의 기출 문제가 여기서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무라일체 개념완성에 있는 워크북과 기출 300에 있는 300개의 문제들을 합치게 되면 약 600개가 넘는 기출 문제들이 되는데요. 전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기출 문제가 여기에 있는 워크북과 기출 300 두 개에 나누어져서 들어 있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권으로 되어 있어서 난이도와 관계없이 모두 막 몰빵되어 있잖아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그런데 제 커리상에서는 워크북에는 중하급, 기출 300에는 중상급에서 킬러 이렇게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튼 개념완성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물리를, 문제풀이를 하면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니까 지금 어떤 강의가, 제 강의가 어떤 게 오픈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개념이 안 되어 있다면 개념학습을 꼭 진행을 하고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특란노 모의고사가 곧 오픈이 될 텐데요. 전체 저희 연구소에 시작하는 모의고사가 프리시즌, 시즌1, 시즌2, 시즌3까지 4번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프리시즌은 2회 정도고 나머지 시즌1, 2, 3는 모두 4회분의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급 난이도의 하드 트레이닝 모의고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3월 학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 학평이 되기 전에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풀어되는 사람이 있어. 당연히 개념학습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모의고사를 풀면 안 돼요.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개념학습만 잘 돼 있고 기본적인 문제들만 풀 수 있어도 좋은 점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거에 집중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 나는 어느 정도 실력자다라고 생각하면 특란도 모의고사 프리시즌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다만 모의고사는 이 프리시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제 모의고사는 항상 수능이 임박했을 때도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 그걸 슬로건으로 문제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실력 향상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N제 형태로밖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시간 안에 문제를 풀다가 화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안 풀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게 복잡한 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허를 찌르는, 개념의 허를 찌르는 문제들, 그리고 재치 있는 문제들, 그리고 킬러 문제에서도 사고력이 많이 필요한, 계산은 대부분 단순해요. 계산은 어려운 게 없어. 수능처럼. 그러나 생각하는 깊이가 좀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운 모의고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출 300, 물원 물투 다 출간이 됩니다. 개념도 물원 물투가 나오고요. 기출 300도 물원 물투가 이번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물원 기출 300이 나온 다음에 몇 주 있다가 나와요. 알겠죠? 3월 중순 정도. 기출 300 물리원은 이미 나와 있고 물투가 이제 3월 중순 정도에 나오게 될 텐데 물투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로 개념 완성에 있는 워크북과 기출 300에 있는 300개의 문제로 전체 기출 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 모두 공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V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비타민 교재라는 얘기인데 우리 메가스터디가 강의를 구매하지 않아도 이 교재만 구매할 수 있는 탭이 위쪽에 있죠. 비타민 교재라고 해서 그래서 특란도 모의고사 해설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기출 300도 해설집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특란도 모의고사랑 기출 300 이 두 개가 비타민 교재로 여러분들이 교재만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책만 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기출 300 같은 경우는 본교재보다 해설집이 훨씬 더 두껍고요. 그리고 상세한 해설과 그리고 기출 300에 있는 문제들 본교재에 있는 문제가 다시 한 번 해설집에 들어 있어. 그래서 두 번 정도 풀 수 있게 여러분들 공부해 나갈 때 기출 문제는 사실 세 번 정도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최소 두 번은 풀 수 있게 제가 책 구성을 했어. 그러나 같은 문제를 세 번을 다 똑같이 푸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제가 개념 완성해서 워크북에서 한 번 풀잖아요. 기출 300에서 한 번 풀고 그리고 이건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해설집을 가지고 복습할 때 한 번 더 풀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 풀 때는 가장 안 풀렸던 문제들만 여러분이 잘 선별을 해서 재풀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한 번에 한다기보다는 기출 문제 한 번 다 봤어. 두 번째 봤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는 거는 사실 다음 커리. 다음 커리 같은 경우가 이제 특란도 특강이라던가 실전 300 커리가 있는데요. 다음 커리를 할 때 복습을 하면서 다음 커리를 공부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기출 300은 두 번 정도 풀어보고 3회차 풀 때는 다음 커리로 넘어가서 특란도 특강 공부하면서 한 번 고난도 나의 약점이다. 고난도 문제에 대한 약점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재풀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란도 특강은 5월에 공개가 되는데 5월 초에 공개가 될 거예요. 아 그리고 기출 300은 현장 버전과 스튜디오 버전이 모두 있습니다. 알겠죠? 물리학 1은 있고 물투는 스튜디오로만 진행이 되겠지만 물리학 1은 현장 버전, 스튜디오 버전이 있고 스튜디오 버전은 전문항을 풀어줍니다. 기출 300의 전문항을 풀어주는데 제 기출 300의 특성상 안쪽에 챌린지 플러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 문제가 있어. 챌린지 플러스가 이제 킬러급 문제들이고 딥러닝 문제들은 이제 킬러보다는 약간 쉬운 중상급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는 바로 그 킬러급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니까 챌린지 플러스 문제만 현장 버전에서는 풀이가 됩니다. 알겠죠? 한 70여 문항가량 풀이가 될 거고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챌린지 플러스 문제가 따로 업로드가 되고 스튜디오 버전으로 그리고 딥러닝 문제들도 전체가 다 풀이가 되어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은 전체 문제 풀을 한다. 그리고 챌린지 플러스는 킬러 문제 풀이만 한다. 현장에서. 현장에서는. 알겠죠? 그렇게 진행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구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강의 수강을 잘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어. 일단 내가 하위권이다. 그러면 딥러닝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급 정도에서 중상급 난이도이기 때문에 킬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실력이 미쳐날 경우에는 딥러닝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챌린지로 넘어가고요. 알겠죠? 내가 만일 좀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1, 2등급 나올 수 있다. 이해력도 좋다. 그럴 경우에는 챌린지 플러스 문제들을 풀어본 다음에 챌린지 플러스를 풀고 딥러닝 문제를 혼자 푼 다음에 안 풀리는 것들을 발췌 수강하는 방식. 이런 방식도 있고 실력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문제 푸는 걸 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도 있어요. 문제 푸는 걸 본 다음에 기출 문제집은 예상 문제집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런데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식 중에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개념은 아는데 적용이 안 돼. 이럴 경우에는 문제 푸는 걸 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방식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강의를 먼저 수강하는 방식이지. 중학교 학생들 중에 상당히 물리가 하고 싶은데 어려움에 큰 벽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구분을 해서 제가 책 구성도 하고 강의 구성도 했다. 특강 같은 경우는 킬러 주제들이 들어있어요. 킬러를 유형별로 묶어서 진행을 합니다. 킬러 주제는 당연히 뉴턴 역학 파트 아주 중요한 파트죠. 뉴턴 역학 파트가 대부분일 텐데 거의 전체 문제 중에 거의 한 30에 40% 30% 정도를 생각하시면 30% 정도가 뉴턴 역학이 나올 정도로 20문제 중에 한 6문제 정도가 뉴턴 역학에서 출제가 되니까 거기서 또 킬러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킬러 문제들 중에 뉴턴 역학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수상의성 이론의 고난도 문제들 그리고 연력학이 이제 용수철과 연력학이 연계된다던가 이런 고난도 문제들이 연력학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나도 특강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유형별로 묶어서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시험을 보거나 또는 예상 문제집, 실전 300 같은 거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유형이 제목에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전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수능 문제집에 이거는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유형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에 공개가 된 실전 300부터는 전범위 문제집이거든요. 예상 문제집. 전범위 예상 문제집인 실전 300부터는 유형들이 적혀있지 않으나 5월에 공개가 된 특나도 특강은 유형별로 접근법을 일단 알아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유형별로 모아서 접근법을, 킬러 문제들에 대한 접근법을 반복 숙달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범위가 아닙니다. 특나도 특강은 전범위가 아니고 킬러 주제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기출도 일부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법 그리고 예상 문제들도 들어있습니다. 제작한 우리 연구실 제작 문제들이 특나도 특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포함이 되어 교재에. 그래서 그런 교재가 특나도 특강이라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실전 300은 이제 준킬러와 킬러를 모두 포함한 전범위 문제풀이가 실전 300이에요. 300개의 모든 우리 연구소 제작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특나도 특강과 실전 300을 이용을 해서 높은 점수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선배들의 어떤 도움을 받은 간증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받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용했다 보면 게시판에 여러분들 검색만 해봐도 알 텐데 그런 명성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런 명성에 먹칠하지 않도록 시켜놓은 제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전 300은 7월 달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특징들을 잘 보시고 자신의 실력과 수준에 맞게 제 강의들을 수강해 준다면 사실 이게 6평 정도까지 6평, 특나도 강의 6평 정도 이제 컬이잖아요. 이건 물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방학 동안의 컬이긴 한데 6, 7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하반기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길이 보이고 스스로 약점 찾아서 공부할 수 있고 방법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방법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새겨 듣고 어떻게 강민웅을 활용을 해서 너님을 내가 활용을 해서 어떻게 실력을 물리를 늘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후에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루하루 정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성공이 일주일에 성공이 되고 1년에 성공이 되듯이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 강의들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강의와 좋은 책으로 만나기 위해서 저희 열정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좌에서 또 기분 좋게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as perversome 저는 이 강의들 중심으로 완전히 Delir Scripture 아